치타부 안 돼요 안 돼요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귀여운 강아지 보고 싶어도 따라가면 위험해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낯선 사람 다가오면 말해요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준다 해도 따라가면 위험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른들은 도와달라 안 돼요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하고 따라가면 위험해요 안 돼요 외쳐요 외쳐요 위험할 땐 도와달라 외쳐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쳐요 소심해요 내가 가지고 놀아야지 로봇이 거기서 출동 경찰 특공대 출동 경찰 특공대 쌩쌩 달려 경찰차 도둑 쫓는 경찰차 정의의 경찰 특공대 아직까지 쫓아오다니 꼼짝마 삐용삐용삐용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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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경찰 특공대 여기까지 못 따라올 걸 도와줘 경찰 바이크 경찰 헬리콥터 로드 류턴 출동 경찰 특공대 슉슉 달려 바이크 빨리 날아 헬리콥터 정의의 경찰 특공대 저기에 숨었다 어림도 없지 삐용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삐용 정의의 경찰 특공대 pot잡을 줄 알고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 정의의 경찰 특공대 역시 못 잡겠지 잘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화대 출동! 우리는 소방관! 용감 용감 용감한 소방팀 출동! 불이 크게 났어요 빨리 현장에 용감 용감 용감한 소방팀 출동! 신속하고 정확힘을 뿌려 꺼요 조준 발사! 힘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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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팀 출동! 사람이 갇혔어요 빨리 구해요 가자! 힘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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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팀 출동! 흙수장비 가지고 어서 구출해요 준비 1, 0, 0 풀을 꺼요 소방관! 구조해요 소방관! 힘든 훈련 아자아자 소방관이 되어요 소방관이 되려면 소방관이 되려면 잘 먹고 운동하고 용감한 밤! 가자요! 용감 용감한 소방팀 출동! 힘쎈 힘이 쎈 구조팀 가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요 우리는 소방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갈게요! 길을 건널 땐 항상 조심해야지 차도를 건널 때는 무단횡단 안 돼요 양옆을 살핀 다음 앞을 보고 걸어요 횡단보도 없다면 더욱 주의를 해요 포도로 다닐 때도 뛰지 말고 걸어요 삐삐용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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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안전하게 첫 번째 서기 두 번째 포기 마지막으로 걷기 어둑어둑한 밤에는 모두가 잘 안 보여요 밝은 옷, 밝은 우산 사용하도록 해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길이 참 미끄러워요 주머니에 손을 빼고 천천히 걸어가요 삐لام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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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안전하게 첫 번째 서기 두 번째 포기 마지막으로 걷기 삐ís ferm friends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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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다같이 안전하게 첫 번째 서기, 두 번째 보기 마지막으로 걷기 우리 교통안전 수칙 꼭 지켜요!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약속! 그 첫 번째는 미끄럼틀 탈 때는 차례차례 타요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타요 약속해요 우리 모두 조심히 놀아요 두 번째 약속! 그네를 탈 때는 빠르게 앉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꼭 잡아요 그네를 타다가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약속해요 우리 모두 조심히 놀아요 세 번째 약속! 시소를 탈 때는 손잡이 꼭 잡아요 함께 노는 친구와 마주보며 타요 시소에서 내릴 땐 친구에게 알려요 약속해요 우리 모두 조심히 놀아요 마지막 약속! 놀이터에서 놀 땐 킥보드 안 돼요 함께 노는 친구와 부딪힐 수 있어요 킥보드를 탈 때는 주변을 잘 봐요 약속해요 우리 모두 조심히 놀아요 약속해요! 흔들흔들 땅이 울린다 위험해 어서 어서 숨을 곳으로 들어가 멈췄다! 아직 위험해! 가스벨브 전기 차단 수도까지 잠그자! 나갈 문 열어놔! 멈출 때 밖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흔들흔들 땅이 울린다 위험해 어서 어서 피할 곳으로 이동해 어서 어서 피할 곳으로 이동해 건물역도 귀엽해 다리도 위험해 넓은 공터 운동장 공원 뛰어가 자동차 두고 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흔들흔들 땅이 울린다 지지된다! 몸을 보호하고 질서 지켜 이동하자 비상용품 잊지마 요소 확인해 또 기다려 넓은 공터 등장 공원 욕해 지진 나면 밖으로 휴 찌릿찌릿 콘센트에 물이 젖은 손 멈춰 우а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삐어멸져요 쯔금 쓰 Burns игр 딱 gedaan 멈춰!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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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염해져요 전기를 쓸 땐 항상 조심해야 해 어떻게? 콘센트는 조심히 물을 피하고 보송하게 물기 없이 조심히 써요 포드선은 조심히 당기지 말고 먼지 털고 덮어놓고 조심히 써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조심히 써요 네!